안녕하세요 군쌤입니다 Act English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리서닝 짓기 시간이죠 우리에게 정말 안 들리는 영어 표현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아, 엄청 빠르죠? 뭐였을까요? 대답은 I should get back 이거를 I should get back 이러죠? 들어볼까요? I should get back I should get back I should get back Get back은 돌아가다는 얘기죠? 나 다시 가야 돼 라는 거죠 I should get back 내가 돌아가야 돼 I should get back I should get back 어, 일단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 다음에 Should get Should get Should가 shit 이렇게 연음이 됐죠 Should get back I should get back I should get back 그죠? 이거는 좀 소리 발음 쪽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더 문제 해볼게요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자, 다시 해볼까요?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Don't chicken out now 이 치킨이란 말을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에요 그래서 chicken out 치킨처럼 밖으로 나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겁을 먹고 그만두거나 꽁무니 뺄 때임이에요 닭처럼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Don't chicken out 도망가지마, 겁먹지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용기를 가져 라는 거에요 Don't chicken out now 겁먹지마 그래서 이 치킨아웃 이 이대훈 표현을 알고 계셨어야겠죠? 그런 거 분명히 들렸겠죠? 밖에서 치킨 먹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아, 이거 어렵죠?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다시 들어볼까요?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We should be We should be 아까도 지금 I should가 I should I should 이렇게 발음되고 있죠? We should be 우리는 뭔가 해야만 한다 On a first name basis 이름을 기초 우리는 이름을 기초로 해야만 한다는 건데 보통 미국에서도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할 때는 이름 부르지 않고 성을 불러요 근데 보통 이름을 부르는 사이에는 그만큼 친근하다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그러면 우리는 이름 부르는 사이잖아 즉, 친한 사이여만 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하게 지내자 We should be on a first name basis 문화적인 어떤 이해도 필요하고요 이런 이대훈 표현을 알고 계셨으면 이해할 수 있었겠죠 It took me seven months to persuade them 해드려볼까요? It took me seven months to persuade them 자, 여기서 took me seven months인데요 이 테이크란 말이 보통 걸린다, 시간이 걸리다죠 근데 나에게 7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To persuade them, 그들을 설득하기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중간에 사람 없이 It took seven months, 7개월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친숙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사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넣으면 이 사람에게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구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took me seven months to persuade 그래서 나에게 7개월이 걸렸다 그들을 설득하기까지 If you wanna build a bond with someone you're dating 이제 들어볼까요? If you wanna build a bond 우리 bond란 말은 우리 본드 접착지 접착 본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딱 달라붙는 유대감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uild a bond 유대를 빌딩한다 즉 유대를 쌓는다는 거예요 build a bond with someone 누군가가 유대를 쌓는다는 거죠 당시 만약에 someone you are dating 데이트하는 누군가와 유대감을 쌓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build a bond with 이 본드란 표현 자체가 유대감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 본드를 우리 보통 말하는 접착제 본드로만 알고 계셨다면 이해를 못 하셨겠죠 이 표현으로 build a bond with build a bond with 이 패턴 기억하시면 좋겠죠 누군가와 유대감을 쌓았다 다섯 가지 잘 안 들리는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역시 많이 외우고 많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머리에 있는 것만큼 귀에 들린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parallesty 다음에 만나요 안녕 보컴